그날 오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은 이곳에서 보내고 있다는 이미숙 씨 올 연말 콘서트를 앞두고 부지런히 노래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슬프고 아니야 슬프고 아니야 코드가 뭐냐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한 해 조금 늦게 들어가는 거야 살빛 살빛 낫다리 슬퍼라 이거네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 이것도 코드가 어렵지 개여 모두가 걸어가는 이 소울 목소리에 쓸쓸한 그 길로 그 길 그 길로 대마초 훈방킹에서 6년 쉴 동안도 그때도 정말 7시간씩 10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많은 재즈 남버 정말 히스토리칼 전 세계적인 유명한 곡들을 왜고 했던 거야 근데 안 부르면 누구나 잊어버려 그래서 지금 몇 번 부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한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아 10시간씩 외롭게 노래를 부르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아무도 모르는 아니야 풀렸네 아무도 모르는 진정난 몰란내로 한몸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 절정을 구가하던 순간 찾아온 비극 다름 아닌 1975년 연예계를 강타했던 대마초 파동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셜 미팔군 쇼를 갔다 오면서 그 같이 한 사람들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누군가 들어가서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다 불었어 거기에 임희숙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자기들은 했어도 나는 입에 대지 않았거든 근데 같이 있었는데 나는 나 그런 거 갖고 안 하고 노래 잘하거든 그런 거 안 하거든 난 노래 잘하는데 나는 내가 억울했어 그래서 이제 엄마 동생 둘 선생님들 방송국분들 우리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저 녀석이 저게 노래 잘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에서 그렇구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거 있잖아요 왜 분하면 왜 아까 저 좌절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 6년간의 방송활동 정지 설상가상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오빠도 주위 눈총이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왜 결혼을 결혼간이 없이 야단 많이 마셨어 야단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그러고 있던 자의 대마초 이러니깐 이건 그만 살라는 뜻인가 보다 아삼 살기시다 현실 도패했지 허탈하고 허무한 마음에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고 말았다는 이미숙 씨 그거는 이제 심판받는 그런 거지 어떤 거냐면 내 곡에 관객들에게 심판받는 방송 출연하고 방영이 됐을 때 내 신곡에 돼서 얼마나 간절하고 이제 이미숙이 죽느냐 사느냐 처절할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이만큼 부풀려도 바람빠진 공처럼 풍선처럼 요만해질 텐데 그러니까 참 그래도 다시 살아났어 가거라 사람아 세월 그렇게 10년 만에 가수 이미숙을 다시 정상에 우뚝 서게 해줬다는 노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노래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기에 주어지는 무대에 서면은 언제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래했다고 합니다. 노래 연습을 마치고 운동 겸 산책 겸 동네에 나왔습니다. 운동 기구도 필요 없이 난 내가 다 운동해요. 7순을 훌쩍 넘은 나이 체력이 받쳐줘야 노래도 할 수 있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운동 얼마나 걸었을까 잠시 쉬어갈 참인 듯합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되는 노래 연습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저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해 그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멋있잖아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저도 이제 인생을 살 때에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응 주말이면 늘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교회 예배당 세월이 흐른 만큼 자연스레 목소리도 변하기 마련 걱정도 되지만 두려움 없이 노래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60주년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어머 오래간만이야 어머 오래간만이야 네 아유 우리 백창우 우리 작곡가 선생 아유 후배님 오늘 내가 처음 물어봐 다름 아닌 내 하나의 사람은 각오를 작곡한 시인이자 작곡가인 백창우씨입니다 송글라스 벚꽃 제대로 봐야죠 어머나 어우 내 음반이 여기 저 내 하나의 사람은 각오도 있지 또 뒷면이 저기 뭐 어떻든 그래도 나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하나의 사람은 각오는 아유 근데 좋게 말씀해주셨던 자식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 장면이 쭉 40년 동안 이어오니까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은혜인 같은 백창우 후배님이다 아이고 아유 내가 작사 작곡을 저 잘해주신 우리 후배님 덕분에 노래 생명의 그 인생길에 노래 길이 더 연장이 됐지 아유 벌써 잊혀진 여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만큼은 연장을 시켜준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은인이야 그 후배님한테 감사합니다 잘 부르셔서 그런거죠 제 곡이 아마 아이 곡이 좋으니까 잘 불렀죠 가 작사가 좋으니까 휠이 딱 잡히고 저 곡은 됐는데 만나요 이제 그래서 안 만나셔도 될 것 같아요 나 알아요 선배님 소리가 좋습니다 그래 근데 참 그게 선배님 목소리가 좋아 이게 아니야 선배님 소리가 좋습니다 세 마디 딱 듣고 내가 그래서 그러면요 저는 저 사람을 위한 노래 부르고 싶어요 사랑자들 하면 안 부를 거예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네 마디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 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빛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냥 영어에서 편하게 얘기하면 소리 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저 마음 영적인 그런게 노래 속에 이렇게 배는 것 그게 그게 모든 가수가 다 조금씩은 있겠지만 특이하게 임인숙 씨가 청소년기에 데뷔한 어릴 때 데뷔한 가수인데 그런 소울이 갖고 있는 약간 슬픈 빛깔 같은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 아무리 리드미컬한 노래를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바탕에 깔려있는 그거를 저는 느꼈어요 네 내년이 60주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 11월 말쯤에 콘서트 하려고 해요 60주년 해마다 있는 콘서트가 아니고 이 콘서트는 한 가수의 60년 되는 거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금 기획을 하는 것 같은데 신곡도 하나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작품 쓰신 거 있으면 주실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여쭤볼 겸 60주년 콘서트 때 한번 저도 들을 수 있는 곡이 있나 네 한번 만들어보고 네 네 왜 그전에 아이 진짜 감사합니다 무려 40년 만의 만남 또 어떤 명곡이 탄생할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큰동생 명영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일은 3살인가 4살인데 처음이다 야 오늘 행복하지 넌 행복한 누나하고 다니니까 누나하고 손붙고 그렇게 붙들고 거는 게 이게 아주 난 재미있고 좋단 말이야 내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동생과 데이트를 하러 온 겁니다 이 골목이 넓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좁아 왜 이렇게 좁아졌지 골목이 아 진짜 이게 넓은 골목 옛날에 우리 어리니까 넓은데 어 지금 와서 보니까 저 되게 좁잖아 아니 종로도 그렇고 을지로도 그렇고 청계천도 그렇고 그 길이 어 옛날에 한옥집 그거라 야 족 도라스런 조집이 우리 집이었어 가자 가보자 가보자 누나가 장독돼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이 앞에도 다 집들이 있어가지고 야 어 이거 섞어내고 뭐 그대로 있네 어린 시절 함께 살았던 집이 아직 남아있다기에 함께 찾아온 두 사람 대체 얼마만일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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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옛날에 이렇게 뭐 뭐지 그 쇠그때기 막대기 끌기 열고 그래 요 앞 요 앞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세월만 무심하게 흐른듯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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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꽤 올라가지. 아, 좋다. 아, 좋다. 얼마 만에 오는 남산이야? 큰동생 명영 씨와 특별한 추억이 얽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못 가보네. 혼자 가면 거기 동네 젊은이들이 시험하고 그러니까 저보고. 보디가도. 지금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6학년 때 공부 한참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가라니까 할 수 없이 인사단부터 여기까지 누나 보디가도 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0분이고 1시간 동안 난 이제 노래 무반주로 내가 아카펠라로 연습하는 거지. 제 느낌은 맥 그냥 꽥꽥 소리 지르는 것밖에 몰라요.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이 안 나죠. 아,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남산 그러면 지겹지 않았어? 지겹지 않았어, 누나? 아니, 뭐. 너는 착한 동생이야. 구독볼하게, 구독볼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좋다. 예. 짧았던 추억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나는 내일이면 가잖아. 그래. 섭섭하겠네. 그렇지. 보자마자 또 가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 있지 않고 미국이니까. 내년에, 올해 참 누나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잘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수 있으면 오고. 그냥 뭐 지금 이대로 자기의 누나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의 목소리 그냥 그대로 변하지 말고 잘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가수의 한 획을 끌 수 있는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가수의 인생을 그냥 마치면. 동생의 든든한 응원 덕분에 복잡 닫아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합니다. 며칠 후. ouncer 비 Então j aumentasiune 음란 헤 가장. 서럽고 시간이간다. 두 두 ih no amo on m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저의 보물이에요. 제가 60년동안 노래해온, 무대에서 노래하려면 이게 있어요. 악보! 염까 해서 잘했어요. 하여튼 이게 제 재산입니다 그 사람 떠나와서 어디 있구나 이것도 빼놔야 되겠네 제일 먼저 히트곡이에요 우산 아래에서 둘이 서로 살자던 사람 이민숙의 보물 제1호이자 재산이라는 악보 그간 불렀던 노래들의 악보 원본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총칼을 챙기듯 무대에 설 때면 가장 먼저 이 악보들부터 챙긴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부르지 못할 그 이름은 아니겠지요 아니야 이거 다시 해야 돼 왜냐면 나세가 지금 이건 내가 그러잖아 제 귀에 불러야 그 감상에 반죽 없으니까 흐르지 않는 우리의 가슴에 이건 너무 높다 내가 음을 좀 너무 높게 잡았나 하여튼 이 음폭이 이래요 이게 김희갑 선생님 작품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그러면 60주의 콘서트 하실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듣지 못했던 노래 그러니까 이게 휘링이 휘링이 잡혀야 된다니까 흐르 흐르 흐르지 않는 우리의 가슴에 이건 너무 높고 흐르 흐르 흐르지 않는 흐르지 않는 우리의 가슴에 노래 연습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답니다 다름 아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무대가 있는 날 오랜만에 관객 앞에서 노래하는 날이기도 하답니다 신선생님 아우 교수님 집으로 괜찮으셨다 아유 진짜 예 고맙습니다 국내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웅 가수 이미숙이 재즈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 그러면 그 바위의 멜로디 좀 저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요에다 어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입니까 요거 이렇게 시작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스님이 블락블락블락 스스님이 그 이미지 그 60주년 기념 공연 그 예비 연습 겸 그런 공연이라고 볼 수 있죠 레파토리도 그때 연주할 곡을 중심으로 예행 연습 삼아 준비했다는 오늘 공연 오늘의 주인공 임희숙 씨 영혼을 노래하는 임희숙 씨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긴장된 마음으로 관객들 앞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임희숙 과연 무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